지금은 갤럭시 20을 가지고 영상 촬영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20을 가지고 촬영을 해보니까 PC에서 읽어드리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. 갤럭시 20을 가지고 영상을 다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풀 버전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갤럭시 28K로 촬영을 했을 때는 PC에서 읽어드리지 못하거나 앱이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는데요 풀 버전에서는 문제가 없이 잘 쓸 수가 있네요.